여러분께서는 다문화축제를 보고 계십니다. 이번 이어지는 순서는 서광숙의 전국생활리듬 댄스 보여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멋진 사나이. 또 우리 누님들이 올라오시네. 좋은 내용. 발해하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한번 하십시오. 차렷 경례. 박수 좀 봐라. 9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초 우리나라의 리듬댄스 사단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 즐겁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잠깐 오시는데요. 이곳 여러 명을 치신데요. 원희도, 원작하고도, 영정대행을 지나 바다와 문화를 여행하는 나라세의 강문지. heavenly 이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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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